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P&T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얘가 우리가 좀 기다렸던 자리, 원했던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한다? 일단은 망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춤거리거나 망설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밀린 거지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막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매매를 못해. 그러면 평생 매매할 수 없어. 왜? 여기까지 오면 시장이 이런데? 그럼 더 밀리겠는데? 난 밑에서 잡아야지. 결국은 계속해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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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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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서 나는 부랴부랴 여기서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남들보다 뭐예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력으로 과감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6만원 라인 구간은 여기에 있는 저항의 역할을 했던 거고 이 저항의 라인을 돌파하고 처음으로 오는 지지 라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1차, 2차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일단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액션들이 나와주겠죠. 이런 액션들이 한번 나와주겠죠. 그리고 나서 3차 사락 파동이 나오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 검은색 선에서 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고 이 121선이든 아니면 이 저점 라인이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파해서 이 검은색 선을 돌파, 눌림, 반등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좀 매수했다고 하면 한 6만 2천 5백원 정도가 평단이 될 거예요. 이 7만 원 라인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고 목표가를 잡는다고 하면 7만 원과 7만 5천 원 이 라인에서 뭐한다? 절반 정도는 정리하겠다는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가요 3분기가 된다고 했을 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잠정치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잠깐 턴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일단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얘가 그때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막 이게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간다. 가긴 가겠죠. 근데 그게 이번 상승에 그 정도로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해갖고 반등 나올 때 한 12에서 15% 정도 수익 구간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늘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매수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끌고 갈 종목이 P&T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어요.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 사거래일 동안 3개에서 4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건데 VIP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해서 같이 매매가 될 겁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내 심리적인 부분들을 내 멘탈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했을 때 혼자 사지 마시고 저 허브 경제 TV를 눌러주세요.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멘탈 케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고생 정말로 많으셨습니다.